안녕 안녕 반가워 유튜브 하고 싶으세요 유튜브 부럽다 별로 안 부러지고 쭈꾸미 많이 잡는 법 좀 알려주세요 쭈꾸미낚시를 왔어요 배터리가 왜 이렇게 벌써 달았어? 뭘 안했는데 파이팅! 30마리 나 10마리 너무 저기다 300, 400마리 이렇게 잡는데 나는 내일 분수를 알아 좋아 우리 30마리 일단은 파이팅 잘 잡는 사람 옆에 앉으면 못 잡는 거 아니야? 우리가? 그 사람이 다 잡아서 짠 제가 오늘 낚으러 갑니다 쭈꾸미 낚으러 오늘 우리가 탈 배는 성수산우입니다 우주산우 앞에서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 우주산우 야 근데 너무 무드있다 짠 짠 짠 전 장화도 신었다고요 어? 이거 이거 꼽고 기다리는 건가봐 어 벌써 자리를 다 잡았어 우리 뭐 구석에 어? 어 이거를 다 놓는 게 응 우린 저 안으로 들어가야되나? 안에 들어가면 돼 진짜 잠시만요 빵아리도 못 잡고 아 아 아 아 진짜 이렇게 이런 데에 꽂아놓는 건가봐 자기꺼 너도 여기 꽂아 응 아니면 너도 여기 애좌구 애좌구 북쪽 주문하는거에요 OW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3마리 잡을때 30마리 잡을때 30마리 7마리 잡을때 30마리 잡을때 30마리 까는 소리에 따라 내려놓자는 지금 시작했던 Austrian say 아아.. 너무 심거워 택시가 끝났어요 쭉 보기는 그만큼 어머니 안녕히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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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왔어요 우와 여긴 뭔가 좀 전문적인 장비를 챙기셨는데 그러니까 다 개인 장비가 재밌었어 밤에 하면 좋겠다 안 더울 때